맞죠? 어 맞아 맞아 아 맞음 아까 걔네들 근데 멤버가 우리가 틀려졌지 아까는 우리가 이겼지 졌나? 졌지 졌지 그럼 또 질 것이야 어.. 아무 비를 안 가시네 아 제가 갈게요 괜찮아 형 어차피 폭 빼고 간다는 생각으로 짜짠 에이 소리마나요 에이 발소리마나요 야 지금 에이 올라오는 중 에이 올라오는 중 하나 들어와있어 하나 3번 아 왔다 에이 왔다 에이 둘 진입 하나 3번 하나 지호가세요 하나 3번 있어요 3번 아 없다 일단 막 보시자 아 그리고 인생 망함 개구 이겼는데 개구 개구 어 앞에 앞에 아 개구에서 뭐였어 개구요? 아까 10번 앞에 계속 한 명 있었어요 빨리 좀 계속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 아니고 저번에 줌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렇게 해서 샘 어 해구 비그들여 어 쁘 흐흠 또 가나? 에이 왔다 에이 운박 우엉 야아 타이밍 과 4번 스나이퍼 있어요 백업가요 아니야 안 좋아서 안 좋아서 멀리 있었어 멀리 비입구에 탄 맞아요 나이스 나이스 둘이있어요 비입구 B 라스트 B래 10포는 없어? 10포 아닌거 같은데? 1hp 10호 A A 10호 1hp 1hp 2hp 2hp 1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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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hp 아 왔다 A 쎄게 온다 온다 3분에 가고있어 창문 창문 다했어 이따 3hp 2hp 3hp 2hp 2hp 3hp 5hp 5hp 1hp 아 쥐앗갔어요 아하 다리없어요 피에 둘이상 셋 피조심 피 밑백 밑백 확인 피올 우런 샹하이야 ㅋㅋㅋㅋㅋ 잠깐 대기요 저랑 너랑 부비부비했다고 개판이야 진짜 나이스 어 뒤치기합니다 저 머리 있네요 언제 있어요? 머리 있네요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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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 이분의 줌숲씨의 감탄을 경지 받았다 레스트 어디야? 모를 아아 전방 아아 까비 상철아 네? 시간 얼마 남았었냐? 어 아 그냥 내가 그냥 내가 까미채 한거에요 아 얼마나 남았었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까미채 아니 시간 시간 좀 남긴 했는데 이렇게 욕하는거에? 응? 이렇게 욕먹는거에? 응 어 푹 어 잘 있으나 뭐 뭐 뭐 네 아 웨어 B9에 하나보임 사크! 사크! 사크스납 흔들리그 우츄우츄 다음스납 나이스 B끝 라스트 빅에 좀 오고 라스트 랩 둘이야 둘 둘이야 둘 저기가 오는데 라스트 빅에 지금 누가 있어? B에 지금 누가 있어? 총임 있으세요? A살 중 A살 중이래 개 B 아이고 아 탐쳤다 아니 아직 설 근데 저거 쟤 어디로 간거야? 절중 아니 어디로 갔냐고 5번으로 갔지 하나 있죠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아마 하나 안을까요 나무디죠 진짜 아! 들어가요 바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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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해 힘들다 아저씨 아 그런다 아 그냥 죽으셔야겠네 여기가 여기 무덤 여기 엑스 엑스집 보이시죠? 저기로 가서 놓으시면 돼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 아 근데 올드템프가 좀 짜지나?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너 빼놓으니 너무 길어 여기 빼놓으시면 기니까 4번이 제일 중요하지 거기서 그냥 왔다갔다 해야하니 그러니까 다리 취밉 나이스 천천히 안 돼 5번 5번 4번 하나 다리 끝 안녕 다리 끝 4번 나이스 4번 하나 폭발샷 4번 있다 폭발샷 5번 하나 해 4번 하나 그냥 몰라 아 8번 간다 들어갔어요 동굴 하나 동굴 여기 뭐야 몇번이야 8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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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달 사달이 있는데요 와버려 피아나 났어요 진 진 모바 멍 또 쿠니 티 지 쪼졌어요 노노노노노 아 섭차 아니에요? 아아 낚시야 아 씨 아니 낚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못 맞았어 나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 꼭 거기 있어야 했어? 아아 나 그냥 채워야 돼? 그냥 우울 때로 갈걸 아 너무 웃겨 너 너무 자신감이 넘쳤어 응 너무 넘쳐놨어 짜증나게 널 죽일 뻔했어 그래서 딸 죽다 아 무슨 폭이야 아파 끝에 있었어요 나? 정돈쇠는 한데 오빠가 갈 수 있어요? 아 나 죽을 뻔 했다 둘 둘 둘 하나 개요 둘 아 개폭샹 총을 바꿔야겠어 야 둘이 너무 거리가 먼데? 너무 먼데 뭐라도? 그래요? 끝감돼 이거 어떻게 도와줄 거야? 아 쓰네 이거 너무 멀었어 이거 너무 멀었어 난 겁나 넓히 해 밑에 안쪽으로 안시? 와.. 되게 좋네 거기를 왜 올라가? 그냥 한쪽 밀고 나가지 돌겠다 힘드네 어딜가지? B가 제일 쉬워요 B야? 어 B가 원래 더 쉬워 우리가 하는 곳인데 파크 동시에 다 스테다든지 다 던지고 들어가자고? 네 망했네 그니까 포그 각각 위치 잡아서 하나는 반샷 쓰나 반샷 야 포그 누가 여기다 까는데? 쟤가 쓰나 반샷이에요 전방 기구 조심 나이스 개구 있다 자리 잡고요 뒤치기 조심하시고요 뒤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뒤치기 짤 뒤치기 짤 그 뒤치기 말고 10번 치기 하나 더 있다 저쪽도 12번 하나 더 10번 도저히 아 찢어자 덧대다 가둬받다 아이 아 으아 나 망했어 진짜 야 이걸 졌어? 이건 진짜 지면 안 되는데 이, 이걸 이걸 졌길네 아이 이거 졌어 그냥 납풀 들걸 아 우리 츠스나에요? 원스나잖아 원스나 원스나에요 원스나 나 지금 개 짜증나거든? 금방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아닌지 아 나 지금 나 개 짜증났거든? 아 난 원래 내려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내려가줬어 떨어졌어 내가 아씨 아 아이 범막 여기 간만 볼거야 아니 왜 이렇게 가지마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그저 지원갈게요 아니 되지말지 나 여기 간만 본다고 했잖아 왜 다 와가지고 이 지랄이야 진짜 아 나 진짜 나 여기 있었어 몰려부터 다 진짜 던 가 뺨 코 아 밑에 쪽 있을까 압 으하 으하 다리 꽂으나 어... 저 있네요 아... 저 있네요 하반 하반 끄트납 와... 와... 내가 더 미치겠는거 아야지 어... 아 왜 안맞지 만피... 개피... 개피건축 와... 까비... 하핰... 진짜... 와 나 진짜 짜증난다 쟤네들한테 짜졌다 하... 나랑 열심히 했는데 레디 를 하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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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하시오 하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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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오늘 캐스랑 오리온거 존난많이 나오네 왜 안 넣었거든여 하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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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.. 나랑했어요 하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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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하나 하이게임 펜스 몰라 올베 쪽 하나 크리스 2번도 하나 반샷 3번 반샷 4번에 하나 3번 반샷이야 네 감사합니다 떡조녀님 아 정떡현님 폭맞아요 그게 반샷이 뜨네 안돼 하나 더 여기 줌이 이상해요 하나 더 있어 야 그쪽 각도 있어요 벽돌 쪽 나이스 아 옆에 중문 중문 A 직길하고 중문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있다 나이스 라스트 뒷길로 시간 시간 하 핵이 배치다 잡았어요 잡았어야 했는데 잡았어야 했는데 저 A 갈게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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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폿다운 B 8번 BG 10폿다운 BG 10폿다운이래요 8번 사운드 있어요 야 8번에 센터 하나 개피 나이스 나이스 둘 다는 4번이야 라스트 둘 맞나? 맞다 울베 울베 저희 아니야 하나 다시 4번으로 4번으로 4번에서 다시 울베로 올거같은 어헝 하나 일로 낙하해서 올거 같은데 아 10폿 지어 있다메 아이스 개피다운 아니다아니다 개피 나스트 개피 개피다운 아니구나 개피다운은 아니구나 아우 속이야 아우 들어 가야겠다 술을 많이 먹었나? 아 네 아 아 대문 대문 그쪽으로 와요 바로 밑 왼쪽 아이스 아이스 개피다운 얘가 개피인데 아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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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핰 아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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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8번 아 어 어디? 중앙 아 저 어디지? 6번? 6번 겹치는데 지하 저기요 지하라고요? 네 날개 쪽 말하는 거 아니에요? 날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아 날개 날개 어 파이널 대문 쪽 하나 대문 쪽 하나 날개 하나 5번 하나 6번 얘네 B로 온다 시설 중 바로 탈 때 지끼리 지끼리 아우 까비 까비 배문 쪽도 있겠다 배문 쪽도 있겠다 배문 쪽 아 아 아깝다 이걸 내가 지치기 가기에서 조금만 더 쳤습니다 나 좀 어디 가면 간다고 좀 말 좀 해줘요 몽쓰나 6번 짤 6자짤 2번 온클 6번 하나 더 6번 뺏고 4번 쪽으로 온다 온다 날개랑 동시 6번 둘 날개 쪽 둘 하나 더 충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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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립 아 내 머리 위에 날개 쪽 그대로 하나 더 오른쪽 주심해주나 4번 나 날개 나이스 힐러만 떴다 원래 캐슬은 방어도 힘들어 네 맞아요 백업이 너무 느려서 저 올라갈게요 네 야 B B 아 AA A 많았어 A 이번에 한 세명 보였어 나 2명인가 3명 봤어 3번 들어갔다 여기다 반샷 다운 와 개구 컷 3번 하나 있었고 3번 하나 있어요 그대로 2번 2번에 있어요 10번은 없어요? 나 도움만 3번 떴어 망할 다 반샷 떴어 다 반샷 쓰나로 짜증나 저는 A 한번 가볼게요 저 B 볼게요 오 센터 안보이구요 센터 있구요 C4 A 아라 컷 근데 피가 넘어온구나 나이스 어우 제 때 오셨네 도전이니까 백업 좋았다 방금 와 나 인정해 뭐야 어디? 치아 개피 피지아 피지아 했대요? 하나 피지아 그럼 피지아 개피만 그냥 아 아 뭐야 아 피지아 그대로 3번 하나 라스트 3번이에요 라스트 3번 바로 살할게요 4번으로 갔음 오케이 그럼 왼쪽으로 오겠다 루파님 아니 그쪽 말고 예 그쪽 4번으로 갔음 글로우인데 4번으로 갔음 날개 조심 날개 날개 아니면 그쪽에 날개 아니면 그쪽에 날개네 아 이따 아 와 내려갔죠 와 나이스 엔소린 줄 알고 4번에서 3번을 탔나보네 어 그래서 미스터 아 아 아 저기 한번 나갈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나오죠 4번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오고 진짜 야 나와있네 씨씨 스나 있다 4번 세다 대기 10번 보스 바로 여기 스나있어 거기 스나있어 스나 붙어있어 여기 여기 바로 있어 아래 저기요 네 미쳐 당했어요 하핳 하핳 하핰 야 ㅎ 삐솔때 뒤끼를 한 놈 있다 개피 아 죄야 죽고 계단 내놓은다 5번으로 팀이 자꾸 네가 까볼래? 그거놈의 고양이 팀이yy 안내려 go? 한 trace 한피정도 아까 유탄 강도 한 명 있었는데 아 그거둔 2다 więks 한 핀데 이거 척배축이 하나 있을꺼야 말해서 해 냅둬 같은 데야 그냥 30분 남은 ㅎㅎㅎ ㅎㅎㅎ 뒤치각인데 ㅎㅎㅎ 너무 위험해 설.. 이게 타이밍이 만약에 삐어있었으면 바로 설 해야되지금 올거에요 걔네들 시간이 없어서 어 이 시간이 너무 없으면 피해자는 다 몰려오니까 빨리 서라고 아니면 해야 돼요 육지에 한 번 가볼게요 네 육지에 나와요? B쪽이요? B쪽이요? B쪽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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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오네 갑자기 나오네 안 나오구만 B 두 발이요 그럼 쩔 어 놀래.. 아 놀래.. 나야 나 나 3층 확인중이죠? 바로 서라 할게요 그럼 날개 나이스 짤 라스트 5번 라스트 적 빼서 5번 나 살 좀 먹어 누나 적인줄 알고 깜짝인줄 알고 뭐 놀라고 지랄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들었다 네 7번에서 나이들어 나가볼게요 시제트는 치즈고 시즈는 시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? 빛.. 빛끝아 한발 한 번 하나 가 한 명 하나 빛이야 컷 육지야 3번 하나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비전진 날개로 오겠지? 아니 내가 3호 보고 있어 나이스 내려갔나봐 적도에서 뭐야? 근데 제가 다 했네 레디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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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잡힌다 액션